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수험생 풍만이 여러분들 2021년 9월 1일에 실시한 9월 모평 2022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9월 모평 지구과학 1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풍만이들 9월 모평까지 끝났습니다 우리 풍만이들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착잡할 거예요 쉬웠던 풍만이도 있었을 것이고 좀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풍만이도 많았습니다 특히 장풍의 인스타 DM으로 이번에 9월 모평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떡하기는 뭐 어떡해 끝까지 가야죠 우리 풍만이들 이 9월 모평의 등급이 내 자신의 등급이다라고 단정을 짓지 말자는 거죠 우리 풍만이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9월 모평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 어떠한 단원이 부족한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반성해 가면서 조금 더 채워 가면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자신의 점수와 등급을 가지고 좌절하지 이 말고 미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우선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번 9월 1일에 실시한 이 9월 모평에 대한 총평은요 장풍이가 따로 촬영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 같은 걸 보니까 얘들아 어려웠던 풍만이도 많고 그리고 쉬웠던 풍만이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객관적으로 보면 오답률이 예를 들어서 되게 어려운 문제라던가 정말 까다로운 문제는 오답률이 80%를 넘어가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모평은요 오답률이 최대 몇 퍼센트? 약 한 56%? 정도가 최대 오답률을 나타낸 퍼센트였습니다 그러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었으나 아니었으나 여기서 중요한 거야 아니었으나 우리 풍만이들이 9월 모평에 대한 그 부담감 그리고 불안함 그리고 또한 새로운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 풍만이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굉장히 컸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훈련과 연습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시한 9월 모평이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라고 장풍이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사실 뭐 이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어 그러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내가 공부를 좀 했어 그럼 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난이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풍만이들이 어떠한 문제는 좀 더 수월하게 풀었고 어떠한 문제는 정말 까다롭게 아 내 손도 못됐다라는 것을 빨리 판단해서 내가 왜 손을 못됐을까 내가 왜 이거를 응용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빨리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성을 통해 채워가 된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야 9월 모평은 등급을 가지고 아 오래 제껴 안되겠다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을 빨리 찾아서 보충하는 것이 바로 9월 모평의 의미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자 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문제를 풀어봅시다 어 장풍이도 1번부터 20번까지 얘들아 문제를 너희들과 같이 풀어요 시간을 측정해서 시간을 쭉 측정해서 푸는데 1번부터 5번까지는 얘들아 거의 뭐 한 3분도 안 걸렸어 왜? 그만큼 쉬웠습니다 그냥 기분이 없대 있는 거야 첫 번째 페이지 1번부터 5번은 5번 정도 문제 풀면 어떤 기대감이 생기는 거야 어머 나 어떡하지 이러다 만점 받으면 어떡하지 어머 어떡하지 1등 어떡하지 만점 어떡하지 그러다가 뒤로 한 장 넘깁니다 그러면서 9번 문제에서 한번 좌절을 하게 되죠 왜? 처음 본 그러한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기본 개념을 알고 있지만 그 기본 개념을 어떻게 녹여내야 되는지 연습이 불충분한 풍만이들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다가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쫙쫙 넘어가니까 12번부터 16번까지 서서히 멘붕이 되기 시작합니다 13번에서 갑자기 멘붕이 오르락 오기 시작하죠 왜? 분명히 봤던 건데 분명히 봤던 건데 왜 이걸 내가 해석이 안 되지? 그러면서 더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7번부터 가면서 우리 풍만이들은 서서히 정신줄을 낳을 것입니다 애니 17, 18, 19, 20번 문제는 얘들아 야 이거 뭐야 나 이거 어떡하지 지구과 바꿔야 되나 굉장히 심한 내적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문제가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뒤로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점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얘들아 어떻게? 긴장이 돼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머 맞춰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점점 커지죠? 똥줄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뒤로 갈수록 점점점 어떻게? 생각의 폭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결론 분명히 수능도 이랬을 거야 수능도 이럴 거야 너희들 연습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나 새로운 자료가 나왔을 때도 절대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들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지금 남아있는 기간 우리 풍만이들이 기본 개념은 장풍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존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 전날까지 보는 것이고 이 지휘력을 통해서 얘들아 시간을 체크하고 멘탈을 관리하고 이러한 연습과 훈련을 꾸준하게 해줘야지만이 우리는 수능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연습과 훈련을 잘 해줄 거라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버틸 거라 생각을 하면서 해설 강의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얘들아 정답률이 거의 90% 이상이었어요 거의 다 맞았다는 거 보는 거지 자 봅시다 우선 어류 파축류 포유류입니다 당연히 얘들아 어류에서부터 파축류로 진화되고 파축류에서 포유류로 진화가 됩니다 그런데 어류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고생대 언제 만들어진 거 언제 최초로 출연했냐면 오르도비스기 때 최초로 출연하게 되고 파축류는요 고생대 석탄기 때 석탄기 때 최초로 출연하게 됩니다 자 출연을 했지만 어떻게 중생대 때 파축류가 번성을 하게 되고 자 포유류는 중생대 때 출연했지만 신생대 때 번성을 하게 됩니다 즉 출연한 다음 시기에 번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A는 어류 좋아요 C는 신생대 번성에다가 좋아요 B가 최초로 출연한 시기와 C가 최초로 출연한 시기 이 사이이죠 이 사이에 히말라야 스콕산맥이 만들어집니까 히말라야 스콕산맥은 신생대 때 만들어집니다 답은 그래서 기역니은 1번은 조금 쉬웠어요 다음